NC 다이노스는 2019년 신인 1차 지명으로 마산 용마군의 아수 박수현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신장 182cm, 체중 85kg의 신체 조건에 유연성을 겸비한 선수로 2017년 황금사자기 초다 안타상, 2017년 주말리그 후반기 타점상을 수상했습니다. 타석에서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스타일의 타자로 항상 자신감이 넘치며 컨택 능력이 좋고 손목 힘이 강해 경기장 구석구석을 찌르는 장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돋보입니다. 또한 배트 컨트롤이 좋아 불리한 볼카운트에서 밸런스가 흐트러져도 정타를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선수입니다. 수비에서는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차분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송구 정확도 역시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마산 용마구 이루수로 28경기에 출장해 단 1개의 실책만을 기록했고 올해는 유격수로 12경기 출장해 단 하나의 실책도 허용하지 않으며 현재까지 고교 입학 후 총 49경기 출장 1실책이라는 좋은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향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는다면 장타력 향상과 함께 우리 다이노스의 내야를 책임질 선수로 성장할 잠재력이 엿보이는 선수입니다. 거북은 다이노스의 내야만 말하는 등 HuhG 롤 롤 롤 롤 롤 롤